0104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리콤입니다. 오리콤, 은, 는 동사는 광고대행사업, 광고제작사업, 프로모션사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또한 동사는 두산그룹 계열사임 사업부문은 크게 광고부문과 매거진 부문으로 구문되는데 그 중 광고부문은 각종 광고물 제작, 매체 집행, 출판, 시장조사 등을 수행함. 매거진 부문은 보그, 직후와 같은 잡지를 출판함. 한편 2015년 지분취득을 통해 주요 종속회사로 편입된 한컴 또한 오리콤 광고부문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75년 2월 설립되어 광고대행사업, 광고제작사업, 프로모션사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08년 두산으로부터 보그, 직후, 얼로어, W등의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매거진 사업부를 양수. 2015년 한화그룹 광고대행사 한컴을 인수 대시 두산그룹 계열사, 킬로바이트 국민은행, NH투자증권, 광동제약, LG유플러스, 에이스침대, 미스터피자, 한화 등 다수의 안정적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종속기업 한컴의 광고물 제작 및 대행수익 감소에도 국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들의 광고 집행 확대, 잡지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지분법이익 감소 및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국내외 경기 둔화가 예상되나 빅스포츠 이벤트 실시와 함께 비계열사 광고주 유입 확대 등으로 광고 취급고 확대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2월 14일 기준 장마감 오리콤의 시가총액은 1461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오리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66위입니다. 오리콤의 상장 주식수는 1197만 5천 신주입니다. 오리콤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오리콤의 퍼은 12.3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6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4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3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7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8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1.35배 9천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8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0번지억원, 10억원, 6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9번지억원, 8억원, 61억원입니다. 오리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7번지 48%이고 유보율은 488.0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9.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6.85 더하기 1.1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00이며 전일 대비해서 13.84 더하기 1.9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콤의 2022년 12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100원보다 9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12,5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오리콤의 종가는 12,200원이며 주가가 오리콤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리콤의 종가는 12,200원이며 주가가 오리콤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34%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오리콤은 거래량 23만 1,92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93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만 5,078주, 제2피모간에서 4만 9,745주, 미래의세증권에서 2만 2,50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5,619주, 하이증권에서 1만 1,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3,490주, 삼성에서 3만 2,84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8,449주, 미래의세증권에서 2만 847주, 한국증권에서 1만 5,10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95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오리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그리고 한국증권에서 3만 8ran 7주, 오늘의 주식은 여러분 누구 hacia 이케 Christian? 오늘의 주식은 여러분,